여러분 그동안 국범한 가정적인 국민들과 함께 오셨을 때 한 네덜란드 양국은 네덜란드를 극빛 박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오늘의 12월 양국은 전략적 지도위원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성장적인 국민들과 함께 오셨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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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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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